오빠数 ㄱ 지금 또 게임은 시작하지 너희가 이번판에서 치킨을 먹는다면 내가 5만원을 쏘겠다 우와 와 이거를 너희가 만약 치킨을 이번판에 먹지 못한다면 너희 카운팔 시청자들에게 귀요미소를 불려야 될거야 넹 아아아아아아하 아아 아아하 무슨 소리 어? 어? 옷 달라 그러자 들어가서. 개빨라. 갈기고 있었을 것 같아. 약간 기다리시는 분들은 죽기를 바라고 계실 것 같은데. 하이. 안녕하세요. 이거 산홍백으로 바꿔주세요. 많이 기다리셨나요? 아 그럼요. 배그 잘해요? 어? 지금 이틀째인가? 어? 그럼 여기 가야겠다. 이틀째는 여기로 날아가야죠. 가자. 아 네. 이거 근데 한 번 참여하면 이제 다시 못하는 건가요? 그쵸. 중복하면은 기다리시는 분들이 허무하니까. 그럼 이번 판에 치킨 예. 노려보겠습니다. 이틀 됐다면서요? 네. 이틀 됐다고 못 먹는 건 아니잖아요. 아 불안해. 이분도 거짓말쟁이네. 이틀이 아니라 2000시간 됐네. 뭐라고 전적을 검색해봤다고? 님. 사람들이. 님. 전적 검색해봤대요. 아직 물어보진 않았는데. 네. 솔직히 얘기해보죠. 배전적? 얼마나 됐어. 얼마나 됐어. 배틀그라운드 한지. 너. 아 무빙 봐. 이 사람은. 이틀에 무빙이 아니잖아. 하하하하. 여기 내리는 거 못 봤거든요. 여기. 저도 안 봤어요. 아무도 안 올 것 같아가지고. 어. 있다. 사운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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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앞에 하나. 그거 제 위에 하나. 술탄 있으면 방해가면 1킬. 왼쪽 건물 2층에 하나. 이 오른쪽. 바로 앞에. 바로 앞에 건물에 나온다. 나이스. 이거 왼쪽 지배하나. 엔방향 345 건물에 올라갔거든요. 도왔다. 어. 오케이. 어. 오케이. 저거 멀리서 나는 것 같기도 한데. 이거 진짜 좀 멀리 갔어. 뭐여? 어. 할소리. 온다. 건물 앞. 옥상. 나이스. 좋았다. 여기는 안 털렸네. 배 있다. 아 털렸다 여기. 어? 여기 배 있는데 한 번 더 보고 갈까요? 어. 그것도 괜찮겠다. 무조건 건너가야 될 것 같은데 건너갈까요? 지금 안 가면 여기 더 애들 더 보일 것 같은데. 가운데라서. 넹. 응. 늦게 가면은 배 타고 오면은 배에 타 한 채로 죽을 것 같아. 흐흐흫. 애들이 저기 자리 잡기 전에. 방금 뛰는 모션 좀 이상해. 어. 틀렸다. 왜왜왜. 아니 아니. 천둥 쳐가지고 깜짝 놀랐어. 막. 어. 어디 천둥이셨어요? 부산이요. 와우. 거기 비와요? 그게. 왔다 안 왔다 하긴 하는데. 오. 태풍이 안 끝났어. 남포동이랑 거기밖에 몰라. 앞에 150. 확인. 155. 언제 쏠 거예요? 일단 여기 와서 190 보시면. 160에도 있어. 근데 어떡하지? 쏴도 안 죽을 것 같긴 한데. 그쵸. 냅둘까요 그냥? 어. 앉아있어. 쏠까요? 어디요? 같이 쏘자. 150. 안전에 쏠게요. 네. 둘. 셋. 어. 망했다. 도망쳐. 어. 단대 또 맞췄어. 어. 쟤네 죽은다. 아이고. 어떡해. 어. 기절 킬. 안돼. 하나 기절. 나이스. 어. 왼쪽 또 온다. 저기 난리 났다. 어. 뒤에 우리도 뒤에. 어. 또 쳤다. 세웠다. 여기 앞에 돌까지. 아. 저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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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어. 확인. 나이스. 여기 컷. 아. 바로 사망이네. 받아. 네. 엄마. 저. 저. 보이죠? 네. 기절. 야. 우리 뒤에 있어. 어. 왜 안맞지? 어. 그래. 이거 맞아야지. 진짜 너무 안맞지? 저 뒤에 70이야. 70 방향. 어. 저희 봤어요. 카고팔 조심. 어. 뭐야. 오. 노란 핑크. 한 대 봤다. 한 대 봤다. 왔다. 왔다. 우리 너무 시위해. 시위 많이 가는 거. 이게 무서워요. 신났어요. 25. 어. 있다 있다 있다. 25. 아. 무섭다. 한 대. 쟤를 닦아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렇지 않아요? 잡고 가야. 편안해. 쟤 자기장 맞는 거. 조금 확인하고. 어. 어어. 어어. 아우. 잘 쏘잖아. 괜찮아요 괜찮아요. 260. 아 쟤 죽었다. 쟤 죽었어요. 아. 아 이거 어떡하지. 한 대. 될까? 네. 제발. 2초만. 난. 바로 달려야 될 것 같아요. 얘를 죽인 애도 있어서. 네. 이쪽으로 가야 될 듯. 왼쪽으로. 오른쪽에서 쐈거든요. 약 있어요? 네. 있어요. 오. 저기 있다. 170. 어. 걔네 쌌나? 아. 죄송합니다. 개욕심 때문에. 어. 근데 조심조. 절로 가야 돼. 아하하. 저 돌명이 아직 있다. 응. 돌 뒤에 있는데. 혼자인 것 같아요. 다른 애 못 봤는데. 영상 뒤에. 전막 까고. 바꿀게요. 네. 나이스. 아 있다 있다 둘다 있어요 저쪽에 나이스 오우 잘한다 와 진짜로 죽임 먹었어 나있다 하이파이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다 재밌었다 식단 치킨 먹고 왔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아무도 스팀을 안 켰다고 한다 죽을래? 야 나 기대했잖아 바로 초대할 줄 알고 어 무서운다고 한다 카카오 배그 같이 했는데 스팀으로 바꿔서 목소리 변조하는 거 인정 하하하 뭔 소리인지 알아? 카카오 배그에서 했어 카카오 배그에서 했는데 다른 사람이 저 아이디 딴 거 가져와서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 거 인정 어 목소리 똑같으면은 의시 의심 어? 이거 하하하하 목소리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? 카카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분이네 카카오 산옥으로 바꿔주세요 카카오 네 어 목소리 아까 들어본 것 같은데 대답소리가 카카오 오해에요 호혜요? 오케이 네 호혜 이거 시참 처음 해봐가지고 어 좋았다 처음 보는 거 같아 조금 여성스러워지신 거 같은데 게임 얼마나 하셨어요? 저 지금 이틀째 됐거든요? 아 이틀 됐어요? 아까 이 전판도 이틀 되신 분이랑 같이 했는데 어 진짜요? 치킨 먹었어요 와 이틀 됐는데 치킨이네 와 이틀 됐는데 치킨이네 와 이틀 됐는데 치킨이네 와 이틀 됐는데 헤드셋 샀네요 헤드셋 그 고인물 모자 아 저 이거 치 아 이거 친구한테 선물 아 고인물인가요 이거? 아 선물 받았는데 어 혹시 부산 살지 않아요? 어? 어떻게 아 어떻게 아셨어요? 아 그거 사투리 대충 들어가지고 제가 그쪽 고향이라서 아 저 이틀 밖에 안 돼서 여기가 더 좋은데 아니요 이 전판에 가가지고 여기 가고 싶어요 내릴게요 네 이 상태로 계속 해야되나요? 하하하하 잠깐 물어볼게요 어떡하죠? 계속 하라그러니까 하하하하 힘든데 살짝 왜 힘들어요? 뭔가 그냥 제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할 때 소통을 써야되니까 남자 좋아할 것 같아요 바꾸죠 하하하하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찍힌거 노래 한 곡 하면 봐줘 되게 사람들 되게 짓궂다 이 분 누구냐고 이전만 같이 하신 분이야 어 지금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너희가 이번 판에서 치킨을 먹는다면 내가 오만원에 쏘겠다 우와 하하 하하 우와 이거를 우와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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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감동적이다 저희 치킨 먹으면 오만원 주신대요 어 헐 이거 되시면 보여줄게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들에게 귀요미성을 불려야 될거야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흑 뭐 cruising 우와 이판 진짜 꼭 티킨 먹고 싶다 저분 조 ד네까지 유튜브에 들어가면 꼭 퀄리티가 완성되는데 좋았다 아 지효시니냄기는판 이거 잡으러 잡으러 집에 갈소리이 들려요? 어 나와다. 1평지 뭐야 바로 죽었는데? 뭐지 왜 쐈지 사격연습? 아 그런거 하면 안되네 와 얘 부자 힘 뭐야 소리를 켰더니 지금 켰어 와 해야겠네 손자인 모르다 버리도록 해 으흐흐흐흫 나 붕대만 쓰래요 그럼 시작해 아 진짜요? 드링크도 못먹나요 쏘는 힘? 응 워만원 주는 대신에 오토바이 안쏘게요 오토바이 와요 안쏘 거예요? 이거 쏘면 다른 애들 위에도 있어가지고 220이 또 있어 아... 쓰고 싶은데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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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배드 갔다 그냥 두 개야? 핫 두 대? 고맙다 지방크들끼리 전에 빨리 맞아 뭐야 이거 깨지 말라는 것 같은데 오케이 띨게요 이거 쌌으면 갇힐 것 같아서 아까워도 좀 아니야 치킨 먹을거야 제발 제발 뭐해 판다님 혹시 핵이 있다면 켜주세요 아 갔어야지 켰게요 먹고 싶어 제발 나이스 와우 나이스긴 한데 바로 갈까요 지금 죽으려나? 너무 좀 무섭긴 한데 오토바이 와요 바로 달릴게요 그냥 무시하고 온다 왔다 나이스 나이스 어어 딴 데도 쏴요 저희 지금 이 친구 여기 내렸거든요 빨간핑 잠시만 찾고 있어 아 아마 여기서 쐈을 것 같아요 2번핑 어 저 지금 죽은 듯 어 수류탄다 수류탄 푸시 아니야 설마하네 응 저 보인다 나이스 383 35 아 이게 만약에 귀요미송 부르면 뒤에서도 해주세요 으 형 그래야 듀오분이 목숨 걸고 할 것 같아요 이거 지면은 네 귀요미송 같이 부르래요 귀요미송을요? 1 더하기 2는 1 빨리 해줘요 1 더하기 2는 아 이걸 하라고요 지금 그냥 연습이죠 열심히 하라는 것만 오케이 오케이 1 더하기 1은 열심히 하죠 아 잠시만 아 이거 괜히 멘탈 사거리는 것 같은데 지면해요 지면 하나 내려온다 어 뭐야 기저 어디서 오세요 아 모르겠어요 방에 들어갈게요 확힐 못내고 왔어요 귀요미송을 할 순 없지 그니까 레반데 어디지 345 나무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아 자기장 아 아 아 돌인데 가야되네 돈 넣을게요 네 큰일이다 진짜 큰일이다 너무 극혐이다 엄마 저기 SE 방향으로 하나 깎았거든요 나이 타고 올라가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앞에 있어요 있다 앞에 돌 둘 아이키스 잘 쏴 일로 오실 수 있어요? 술 탈 갈 것 같은데 우와 보자마자 술탄 다섯명 우리 빼고 쟤 하나랑 두명 어 저기있다 235 나이스 어 왼쪽 왼쪽 머리 보인다 왼쪽 머리 보인다 네에에에에 일 끝 나이스 찾죠 박았어요 저거 여기 돌에도 있었는데 SW 하나가 안 보인다 얘 끝이에요 얘 끝 아 그러네 아싸 와 나이스 좋았다 와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다 지지 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호 산옥으로 바꿔주세요 아 네 산옥으로 할게요 귀여워 니가 감히 나이 그냥 없만하게 뺏어가다니 하하하 state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난 다시 찾ой아 아유 귀여워 난 다시 찾아오 감사합니다 너에게 더 혹독한 미션을 줄 beige 우와 잘한다 내가 다시 돌아온다 하하 아 재밌다 소원님! 5만원 감사합니다.